그 병사들은 실제로 싸우고 있어. 이 전쟁은 현실이야! 현실의 병사들에게 힘을 얻주는 음악을 만드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지? 우리는 이럴수록 단결해야 돼. 자네가 이렇게 환상에 빠져서 아름다운 음악이나 만들면서 즐기고 있는 동안 그 현실의 병사들은 죽을려고 하고 있단 말이야! 차라리 죽어가는 이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는 곡이라면 쓰겠어. 세상이 자네도 알고 있잖아. 음악은 마음을 울리지만 성공하는 도움은 아니라고 음악은 힘 있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음악은 내 음악을 원하고 내 음악을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의 것이라 나로다 사라져버린 그 음악의 들의 마음조차 사라진다는 것을 왜 그러나? 이 땅의 밤을 먹고 이 땅의 물을 마신 이 땅 너무 어둠하게 귀가 멀어졌네 이 땅 너무 어둠하게 귀가 멀어졌네 이 땅의 음악은 허공을 내 자랑이 노이 말고 노래는 하늘 높이 울리는데 이 땅이 탄 채 사육하라니 음악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 음악의 주인 러시아의 음악은 러시아의 음악은 러시아의 사랑에 러시아의 멜로디는 러시아의 극장에 러시아의 노래는 러시아의 극장에 하나의 음악과 영혼이 누군가의 마음에 탈 때 위로가 된다면 그 순간 음악은 마음에 흐르네 음악의 주인이 누군가 음악은 어디로 흘러야 하는가 음악의 Center 음악의 주인과 음악의 주인으로 흘러야 하는가 남아가 우리를 향해야 하는가 남의 전화는 타는가 그 방의 주인은 누구인가